조계종제 19교구 화엄사 말사 부산 해동용공사가 출가제의를 맞아 합동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해동용공사는 어제 경례대웅보전에서 주지연 교수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출가제의를 맞아 정초합동천도제를 봉행하고 유주무주 고혼들과 선망부모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주지연 교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마음을 통해 공덕을 쌓고자 하는 것이기에 항상 주의를 둘러보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동용공사 정초합동천도제회항은 오는 17일 열반제일에 봉행됩니다.